코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의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훈련에 합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정 마스크를 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그의 월드컵을 향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많은 선수들과 국민들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에 합류한 것만으로도 의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와중에 토트넘에서는 한가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많은 현지 팬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손흥민 선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대표팀은 11월 24일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첫 경기를 앞두고 각국의 전력을 분석하느라 바쁘죠. 현재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피파랭킹은 우루과이가 앞서고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14위 한국은 2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에 속해 있는 포르투갈은 9위 가나는 61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피파랭킹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월드컵은 공은 둥글기 때문에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당편적으로 현재 6위인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루과이 대표팀에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친숙한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로드리고 벤타쿠르 선수가 있는데요. 외에도 수아레스, 누뉴스 등 유럽 주요리그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벤타쿠르 선수의 한마디에 한국 팬들은 선 넘었다라며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벤타쿠르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복잡한 상대다. 훌륭하고 역동적인 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손흥민은 우리와의 경기에 마스크를 쓰고 출전하겠다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벤타쿠르는 우리는 이미 그의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농담으로 카타르 월드컵 첫 상대인 한국을 꺾겠다는 의지를 선보였다고 하죠. 그의 농담의 의미를 두고 한국 팬들은 갑론을 박이 이어졌는데요. 평소 소속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 잘 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의견과 부상 당한 동료의 못할 소리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팀 내에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부상을 당한 후인이 경솔했다는 의견입니다. 이전에도 다리를 찰거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고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 후 꺼낸 것이라 부상과 관련한 농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해석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다함께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했던 팬들에게는 선넘은 발언이 아닐 수 없죠. 우루과이전이 첫 경기라 아직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현재 카타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은 퇴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10명이서 경기를 뛰는 연습을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남미 특유의 거친 플레이를 선보이는 우루과이인데 퇴장도 상관하지 않는 더욱 거친 플레이를 하겠다는 선전포고 같은 느낌입니다. 월드컵으로 휴식기에 들어간 토트넘에서 한 가지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그 영상은 이번 시즌 상위 5개의 골을 골라 모은 영상이었는데요. 5위는 첼시 전에서의 호이비에르 선수의 멋진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이 슛으로 다행히 동점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4위는 본머스전에서 생명 연장을 한 라이언 세세뇽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페리시치 선수의 밀려 벤치에서 출발할 때가 많았었는데요. 한국 팬들은 세세뇽 선수와 호흡을 이뤘을 때 손흥민 선수다운 플레이를 볼 수 있어 더욱 응원하고 있죠. 3위는 레스터시티와의 리그전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골입니다. 해트트릭을 넣으며 활약했던 경기였는데요. 해리케인의 패스를 받아 왼발 감아치기로 넣었던 골입니다. 2위는 챔피언스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의 골입니다. 팀의 승리에 실기를 박았던 발리슛이었죠. 1위는 역시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레스터와의 경기에서의 골이었습니다. 수비수 2명을 앞에 두고 때렸던 슛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은 언제 봐도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축구의 재미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전형같은 것이죠. 중요한 건 영상이 공개된 후 반응이었습니다. 5골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골이 3위 2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넣었던 5골 중 3개였던 것이죠. 시즌 초반부터 많은 골을 넣지 못해 부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공격수다 보니 골의 개수가 그를 평가하고 있었죠. 그러나 실상은 팀의 전술적인 변화로 손흥민 선수가 원래 자신의 역할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챔스 조이류로 16강에 진출한 상태다 보니 콘테 감독은 명장이 손흥민 선수는 부진한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득점왕으로 활약했던 지난 시즌과 단순 비교가 되다 보니 현재의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죠. 영상이 공개된 후에 많은 팬들은 상위 5골 중 3골이 손흥민 선수의 골이라는 것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비난도 비판도 안타까움도 응원도 뒤따랐죠. 오 손흥민이 다시 정상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가 월드컵 이후 득점 방식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썬과 케인은 진지한 팀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낭비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슬프다. 나는 손흥민이 나쁘고 탈락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혼란스럽다. 다 좋은 골이지만 소니의 3골은 나머지 골들과 클래스가 달랐다. 썬은 시즌이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베스트 5골 중 3골을 넣었습니다. 내 친구 이 웃긴 클럽은 썬에게 프리킷도 줄 수 없어. 그들은 케인의 비율을 맞추느라 너무 바빠. 손흥민이 이 작은 클럽을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월드컵이 끝나면 더 좋은 팬들과 함께 더 큰 클럽으로 가야 한다. 썬을 더 좋은 클럽에 팔아라. 그를 인질로 잡지 마세요. 케인의 아부하는 동안 그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5골 중 현재 12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득점 경쟁을 하고 있는 케인의 골은 없었는데요. 토트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수비에 치중하며 크로스를 통한 한방만 노리는 경기에 팬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골들을 보면 선수들의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이루어진 골들이었죠.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통한 골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의 경기가 매력이 없다, 재미없다라는 비난은 계속해서 서지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은 현재 단순히 1승을 챙기는 경기를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업적만 중요할 뿐 팬들의 재미는 상관이 없기 때문일 텐데요. 1승도 중요하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경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